내일짱에 또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내일짱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정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내일짱 준비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생각보다 강한 모습으로 계속 좀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내일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일도 오늘과 약간의 차익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분위기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전에 예상했었던 금리 인상 기조가 생각보다 더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도 약간의 인플레가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 작년에 오전에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우선 통화,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자산, 특히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최근에 분위기 같은 경우가 물론 통화 정책이 주식 시장이 미친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다라고 있지만 상관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실적에 대한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가중치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나 어떤 실적 전망치는 아직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통화 정책보다도 약간 매크로 지표에 의한 분위기가 변화하는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이벤트는 내일장도 그렇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과 같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도 모멘텀이 좀 강한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더 예상이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어제는 또 코스닥을 매수를 했다. 오늘은 또 코스피로 들어오고 이런 양상인데 전문가들 중에는 2월에는 그래도 그동안 못 올라왔으니까 코스닥에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모멘텀 플레이로 많이 가는 과정이고 1월에 외국인들이 어떤 코스피를 많이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딱히 없어요. 어떤 저가 매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4분기 시작 발표하는 장세인데 작년 1월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크게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화학 이런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화학 업종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샀던 걸 본다고 한다면 단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저가 매수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추정지가 좋지 않으니까 밸류가 높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의 2월 달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어떤 섹터를 보면 저희가 좋을까요? 우선 결제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애플페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애플페이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약간 테마성이 좀 있었는데 공시했죠. 다음 달에 간편결제 시스템, 국내 출시를 공식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테마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실적 모멘텀 주로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애플페이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70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시장 점유 페이로 봤을 때는 2위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애플페이와 관련된 출시됐을 때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전에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NFC 쪽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애플페이 출시됐을 때 오프라인 쪽에서의 그런 활성화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제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희 결제 관련 테마 관련된 종목들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골라볼까요? 결제 관련자 아까 말씀드렸던 KG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저는 CJ, CGV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많이 잘 가는 경우도 아니지만 꾸준하게 변동성이 붙임 없이 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거의 OTT의 대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대형 스크린에 대한 수요는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범죄 소지 2나 지금도 나오고 있는 아바타 2를 본다고 하더라도 관객 수나 이런 점에서 봤을 때 OTT와 별개로 스크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 CJ, CGV도 참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많이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리뉴얼을 지금 많이 했던 상태거든요. 리뉴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격, 티켓 가격도 그렇지만 올라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특별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충을 하면서 이제 어떤 리오프닝과 함께 스크린, 관객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을 그대로 받으면서 실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작년에 아바타 2처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영화나 이런 대형 콘텐츠가 개봉을 잘해야 CJ, CGV도 이런 수요 부분과 사업적 리뉴얼을 실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올해는 캡틴 마블 2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그냥 영화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런 어떤 영화에 대한 흥행이 됐을 때 CJ, CGV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효과를 분명히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CJ, CGV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가격을 올리고 뭔가 사업을 재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뭔가 숫자로 나타날 수 있을 찬스가 올 거다라는 의견이 적고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중요한데 어쨌든 CJ, CGV는 12,000원대를 바닥을 확인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으냐 가장 궁금하실 텐데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그러면? 우선은 증권사는 이제 2만 5천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2만 5천 원 이하까지는 내려갈 목표 주가를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10% 정도로 해서 2만 2천 원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목표가를 말씀드리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또 확인하고? 네, 차에 그 목표가라는 게 매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멘텀이 주가에 잘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를 넘어서 계속 더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 2천 원 됐을 때는 추가 배수하던가 아니면 꾸준한 최소화는 보유 관점을 하던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만 7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CGV 목표가 1차적으로 일단 2만 2천 원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모멘텀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번 더 추가 매수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초가에 CJCGV 관련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장 미리 보기 이성홍 차장과 함께 내일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